탱크가 뭐해? 빨리 빨리 들어가야지 아 들어가면 안돼! 멍청한 탱크 뭐한대 탱크가 엄청 세졌는데 탱크가 기웃거리고 있네 탱크가 좀 아름다워 쏘기 좋으라 으쌰 핸드폰이 어디있어? 잡으세요! 아직 여기까지는 안되네 다 뚫었네 상대방 진짜 못막는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한마리를 못잡아 DMR로 조준안하고 그냥 퉁퉁퉁퉁퉁 쏘는데 다섯명 잡았어 하하하하하 진짜 못한다 게임이 많아 걸고 걸고 오우 나도 깨끗해 오자마자 그냥 막 주워먹네 주워먹어 DMR로 역시 DMR 열악 열아상 개사기 열아상 탱크 온다 탱크 터졌네 탱크 터졌네 탱크 왔는데 탱크 터졌네 탱크 터졌네 왼쪽에서 올라가요 2층에도 들어왔다 오케 2층 먹었다 2층 먹었다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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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올라와 부활 부활 가이덴들의 부활을 끝났네 죽어더랬어요 브라보우 던지 체크아웃 초보님 방 잡았어요? 네 링크 놔뒀습니다 자 나가지 옹 아니 왜 이런 방이 있었는데 빡싱 방으로 가죠 우리 서버도 러쉬 있나? 없습니다 왜요? 있었지 않나? 안대피고 오겠습니다 오 접속 중 자막은 잠시. 오 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적속중 적속중 뭐야 이거 소부님 나 공격 저도 공격입니다 군대나 맞추죠 파이터님 여깄다 군대나 맞춰요 군대 폭스요 파이터님도 있었는데? 파이터님 빨리 와요 파이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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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코어고 탱질됩니다 어 샷건되면 안되나? 아니야 샷건드려도 돼 다 사라졌네 조주놈부터 해가지고 이게 진짜 안걸리지 다 사라졌네 다 사라졌네 다 사라졌네 다 사라졌네 다 사라졌네 사라졌네 오이 pa 짜증나 효자 개통은 나의 위치 잡았고요 이거 이거 울었다 개받 오 구석이 또있어요 이거 같은편도 튀길되요 조심해야 돼 총술때 저 엠트랙 밴다고 터트렸다가 엠트랙 터졌어요 그냥 엠트랙 꺼낸다고 씹고 붙였더니만 망했어요 그냥 아 아깝다 아 지하 이거 정당 초기하고 가야되나? 아뇨 그냥 바로 설치야 물로 뛰어들게 그럼 하드쿠어가 이게 어디서 쏘는지 모르니까 겉밥이 죽겠네 그냥 감으로 잡아야지 좁았네 여기 2층 네 그냥 마구잡이 설치하겠습니다 온도빼기 온도빼기 스납 네 어 하드쿠 여기 진짜 안걸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직 위에 있습니다 아뇨 아뇨 그리 모아 지뢰 같은 거 설치해 조심해요 아뇨 다 죽여 아뇨 터졌구요 아뇨 돌파 됐습니다 오른쪽 해변 오른쪽 해변 아뇨 폭탄 맞춤 그리 모아 안녕 이 início 네, 총 쏠 때 앞으로 지나가지 마요. 우리 편들. 마저 죽어. 총 쏘는 우리 편 앞으로 지나가지 마요. 뒤로 지나다녀. 물가에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와, 뭐야. M98B? 스나네? 오케이. 여기다 탱크 소리가. 아, 동상이 있어요. 사자동상 갑니다. 오케이, 접수. 설치합니다, 브로버요. 어머 중. 사자동상입니다, 어머 중. 설치 못했습니다. 이겼어요, 제가. 아이, 그런 똥싸개들은 무시해도 돼. 아, 이 어디 본. 아이, 갈빵당했다. 젠장. 찾아놨어. 와, 13명 남았는데. 아, 어디야. 신호기에 누가 대기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아이. 우리 편이 왜 거기서 부활해? 아이, 씨. 핀눅키, 3명 있네요.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시원하게 재입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죠? 파이터님. 저쪽에 그... 델타 자리 옆에 보면은 난관 같은 거 있죠? 응. 터트리면 내려가는 거에요. 제가 깨야겠네요. 아, 저거. 시원하게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씨 감사합니다 양동 가겠습니다 브라보 설치합니다 파괴 성공 브라보 해체 했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비 설치 안되나? 해야죠 비 설치 비 설치 비 설치 비 설치 비 설치 비 설치 페트네드는 수직 그림 못하는게 좋아요? 미러 가겠습니다 리허드 미 비 설치 비 설치 비 설치 비 설치 프로그램 등 parabisi 이미 파괴 가습 파괴 우리는 라이프 브라보 탱크 더럽네 탱크 더럽네 탱크 더럽네 탱크 더럽네 탱크 탱크 뭔가 후에 다르죠? 와보의 유나 엠트랙 헬프 적대 앞에 우리랑 전진했다 엠트랙 야 튕킬 난리 났다 지금 아 이 오디 뭐 믿겨 죽겠는데 왜요? 이 오디로 설치하는구만 지금? 엄마? 막 잡았어야 돼 못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가면? 이 어디 못 올라가요? 어 뭐지? 아... 나 여기 죽인 것 같다 뒤에 A 터진다 GG 잠시 끝난 것 같네 왜? 많이 했고 막 킬